라자 아이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는 오디션을 통해 아자드의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합니다. 나 쓰러진 거 아니야? 썰카증이 죽였다고 천스럽게. 제 이름은 동키동키 존동키입니다. 빨래실이죠. 우은 제가 왕국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왕이라니. 동키킹이 너 찾겠다. 물과 건초를 풍족하게 재배해 대상 먹을거리가 부족한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. 왕의 자리는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야. 그럼 나 같은 경험자가 필요해. 오디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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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왜 아무도 날 안 뽑아주는 거야. 아자드의 새로운 왕을 임명하려 한다. 제 이름은 동키동키 존동키입니다. 빨래실이죠. 당나귀도 방위될 수 있나요? 제가 왕국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정글킹의 탄생. 당신들을 노린 함정이라. 올여름 정글은 내가 책임진다. 저 혼자서 동물들을 구하러 가겠다고. 동키킹 8월 극장에서 만나요.